구TV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특별히 신앙이 낫했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광명시 소화 2동에 있는 주품교회가 있습니다 단임 목사 최성원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죠 이번 10월 13일부터 지역보고말을 위하여 이제 성회를 연다고 합니다 강사는 미국에서 주님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허성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소화 지역 뿐 아니라 광명시가 다 보금화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보금 20장 31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광명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이 요한보금의 기록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금서보다 요한보금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요한보금은 굉장히 놀라운 보금서이죠 요한보금의 기록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키시고 살아나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죠 참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는 재림주가 30명이 넘는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하는 재림주 주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 있든지 하나는 부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재림주를 보고 속지 말고 정통적인 신앙과 성경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1892년 어두운 세대죠 풍요로운 상징의 미국에 고향을 버리고 두 젊은 부부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선교사죠 부부 선교사입니다 남편 이름은 프레드릭이고 부인은 에나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분은 왜 한국에 왔을까요?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부부가 도착하여 아이를 얻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1년이 못되어 풍토평으로 이 아이를 잃게 되고 천국에 보내게 됩니다 세월이 또 흐르고 시간이 가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결국 힘든 환경과 이제 풍토평에 그 아이도 이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고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에나 선교사도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절망이었으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원망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18세기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프레드릭을 찾아와 이 힘든 곳에 왜 왔습니까? 큰 나라 축복의 땅을 버리고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들은 이제 동정어린 더 나아가 연민어린 표정으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레드릭 선교사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찾아온 그들에게 합동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노인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황과 죽을 자의 생명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흐느껴 울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프레드릭이 얘기한 것처럼 절망과 낙망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오늘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미래로 해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